여러분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한 10만 표 정도 격차로 김은혜가 이겼는데 그럼 표를 얼마만큼 훔쳤냐 그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밝혀진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경기도지사의 상수값을 이용해서 김은혜 후보 및 군소정당 후보의 표를 절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후보별 상수값 가로는 사전투표 조작표수 그리고 총합계입니다 보시죠 고향시 덕양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한테서 30%를 빼앗았습니다 이 뒤에는 빼앗은 표수입니다 강용수 후보에게 30%를 빼앗았습니다 168표입니다 이 단순합계를 10% 30% 30%를 하면 70%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시 덕양구에서만 3930표를 절도한 겁니다 이것을 42군데의 모든 경기도 산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여러분들 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김은혜 후보한테서 10%를 빼앗았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10%가 2954표입니다 황순식 정의당 후보에 여러분들 20%를 빼앗았는데 표수는 65표를 빼앗은 겁니다 강용수 후보한테는 여러분들 50%를 빼앗은데 그 표수가 270표인 겁니다 단순합산을 하게 되면 상수값이 80%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사전투표 조작표수는 3289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합산을 딱 해보니까 마지막에 몇 표가 나오는 겁니까? 6만 얼마가 나왔죠 6만 2천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이걸 앞으로 다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42개에서 빼앗은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일치할 겁니다 가평군에서는 워낙 표수가 작기 때문에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하고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 표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후보에게만 10%를 빼앗았습니다 719표입니다 719표입니다 이렇게 42개의 경기도 산하의 기초다치단체에서 상수값을 적용해가지고 각각의 후보가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다 훔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결과를 얻어낸 겁니까? 이런 표를 얻어낸 겁니다 6만 2천 2백 222표를 42개의 경기도 산하 기초다치단체에서 다 훔친 겁니다 그러나 6만 2천 2백 222표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표 차이가 납니까? 한쪽에 6만 2천 2백 222표를 빼앗고 한쪽에 6만 2천 2백 222표를 대해주기 때문에 12만 4천 4백 244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은혜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10만 8천 575표 차이로 그러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김동령이 8,913표를 승리한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승관이 발표 자료에는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걸 정리해 주게 되면 진짜 F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앞으로 제야 고수가 42개의 여러분들 덕양구, 기흥구, 가평군 외에 42개의 모든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경기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두 개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위 화전동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동이죠? 홍도동 빼고 홍도동 빼고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뭘 했느냐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백석 이동은 7.7% 마이너스 6.7%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백석 1동은 플러스 4.9%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3.9%입니다 좌우대칭에 이렇게 두 군데를 빼야 하고 모든 데가 여러분들 뭡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큰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만 확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9.4.9, 4.1, 4.6 큰 수치죠 조작한 거하고 여러분 안 한 데를 비교하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왼쪽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고 여러분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조작이 거의 없었거나 거의 아주 경미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덜쭉날쭉, 덜쭉날쭉하자면 수치도 엄청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이런 그래프만 딱 그려보더라도 뭡니까?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를 조작을 한 거죠 앞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교회는 상수값이 70%입니다 강용석의 30% 빼앗고 황순식 30% 빼앗고 김원의 10% 빼앗고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선거의 용인시 기흥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에서 한 군데, 두 군데를 제외하고 뭡니까? 딱 좌우대칭입니다 9%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9%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값입니다 어떻게 모두 다 민주당은 두 군데를 제외하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수치를 비교해보게 되면 하나로 확대해보면 굉장히 크죠 수치가 9%? 5%? 4.5%? 5.5%? 4.5%? 5.2%?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오른쪽에 전북 김재시 부안군입니다 규칙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덜죽날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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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죽날죽하죠 여기는 정확하게 뭡니까? 두 군데를 펴고 딱 좌우대칭에 더불어민주당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80%를 조작을 한 거죠 80% 10%, 20%, 50% 조작을 했네 그 다음에 가평군 사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네 가평군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조작하지 않은 오른쪽에 전북 남원시 임실군하고 그 다음에 가평군하고 조작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 황순식과 강용석은 가평군 같은 경우는 표가 넘은 122표, 179표를 얻었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상수값을 김원이 않기만 적용해가지고 표를 빼앗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번 문제를 밝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신민디님이 여러분이 보신 그런 그래프를 다 그려주셨고 그 다음 제야 전문가, 제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2017년 그동안 배일에 쌓였던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18년 지방선거의 조작 전모를 다 파악하고 마침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미나 이런 근거가 이런 신민들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이전은 제가 아직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2년 또 대선까지 다섯 번의 공직선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실시된 첫 번째 공직선거인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여섯 번은 그의 조작 방식, 조작 공식, 조작 공장, 조작 프로그램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조작률만 차이가 났습니다 조작률만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은 계속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현국을 보면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덮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덮에는 태평양쪽이고